너가 이렇게 내 생을 챙겨주니까 내가 까먹는 거지. 안준휘 씨. 내가 늘 좋아하게 될 일은 없을 거야. 나는 1년이 아니라 일주일 더 너랑 떨어져 있는 건 못하겠어. 아니. 안 할래. 안 들었어? 안 들었어? 안 들었어? 야, 고민 중. 고민 중, 너 정신이 들어? 너 나 알아보겠어, 어? 안 지나. 야, 너 왜 그래? 아파서 그래? 연준아. 너 연준이 맞아? 너 연준이 맞지? 보고 싶었어. 현준아 너무 보고 싶었어. 야, 고민 중, 너 왜 그래? 왔어? 왜, 왜 날 건민주라고 불러? 어? 민주야 괜찮아? 네 걱정 많이 했어. 왜 자꾸 날 민주라고 부르는 거야? 어? 어서 오세요. 구현준 안드레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. 그럼 내가 아닌 척해도 받아줘야지. 나도 네 친구 내게.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? ALL mindset be it 엇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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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